이상민의 모친 임여순 여사가 별세한 가운데 이상민의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룰라로 이상민과 함께 활동했던 체리나가 장례식장을 찾아 이상민 어머니의 빈소를 SNS에 찍어 올렸다. 체리나는 오늘도 맘이 보러 왔어요 오빠 더 잘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도 꼭 보살펴 주세요 라는 글을 함께 적어 올려 먹먹함을 더했다. 체리나는 이상민과 굉장히 각별하 사이로 전해졌는데 오랜 기간 함께 활동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의 모친 별세 소식에 이날 미우새 방송에서도 고 임여순 여사를 추모했는데 이날 방송 마지막에는 이상민이 투병 중이었던 모친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상민은 엄마 사랑해 라며 모친을 향해 애정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이어 제작진 또한 상민 어머님 고 임여순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자막으로 이상민의 모친을 애도했다. 이상민의 모친은 아들과 함께 미우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지만 2018년 건강학화로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미우새 다른 어머님들과도 케미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던 만큼 시청자들 또한 이상민 어머니의 별세 소식에 추모구를 남기는 상태다.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어머니의 별세 소식에 이상민 또한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 이상민은 엄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장례식장에서 오열했다. 이상민은 방송에서 어머니가 아프셨다가 잠깐 회복했을 당시 함께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상민은 어머님이 정말 아프셨다가 잠깐 회복되셨을 때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휠체어 타고 다니셨다. 그런데도 많이 좋아하시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유람선도 타고 라며 어머니와 첫 해외여행을 회상했다. 이처럼 이상민은 평소 어머니에게 굉장한 효자였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현재 별세 소식에 큰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